0423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드로테크입니다. 비드로테크의 테마는 방산 전력설비 원자력 누리호 우주항공 철도 송전 미사일 핵융합 사두배치 레이더 원전 해체이 가 있습니다. 비드로테크 은은 동사는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코스닥 증권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계열 회사가 있음 동사는 크게 전력의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전력기기 사업과 특수 사업 전시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력기기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자회사 비드로셀은 세계 1위의 글로벌 리트밀차 전지 업체로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과 영업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1월 설립되었으며 차단기 및 개폐기 수배 전반을 판매하는 전력기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또한 플라즈마 응용 진공상태 초정밀접합 특수공정 설계 등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특수사업 부문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6년 8월 특수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였으며 9월 주 비트로셀 주 비트로 밀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음 재무 대시 주력인 전력기기의 수주 호조에도 비트로셀 비트로넥스텍 등 자회사들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수출 경비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이익 및 금융자산처분이익 증가 법인세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원전사업 확대와 한국전력의 노후화 전력설비 교체 투자 증가 비트로셀의 군수용 리트밀차전지 열전지 등의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성장 전망 2022년 10월 31일 기준 장마감 비트로테크의 시가총액은 146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비트로테크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516위입니다. 비트로테크의 상장주식수는 2620만 25주입니다. 비트로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비트로테크의 퍼은 15.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70배 8,000이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2번지억원, 333억원, 2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8번지억원, 277억원, 236억원입니다. 피드로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3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496.5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25.21 더하기 1.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5.33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드로테크의 2022년 10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20원보다 1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4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드로테크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피드로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드로테크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피드로테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비드로테크는 거래량 5만 8,700일 흔하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만 2,800도주, 키움증권에서 만 1,400아 흔한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9,73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250주, NH투자증권에서 4,400여든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57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9,101흔하홉주, 메리츠에서 9,000의 순주, 한국증권에서 7,500일 흔두주, NH투자증권에서 4,700의 순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61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 비드로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Clifford